잭슨은 1분 동안 패스했다. 이거 너무 힘들다. 1분 5개를 성공했다. 됐다. 통과! 잭슨이 맞았습니다. 시작! 시작! 한 번도 안 보겠습니다. 잘했어. 배웠어? 이걸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어? 이제 유겸이가 잭슨 놀리네? 이걸 누구한테 배우냐고요. 국방 먹었어. 이걸 누구한테 배워요? 여러분들, 말씀드린 순간 갓소리는 지금 탄생이 됐습니다. 이제 갓포 와야 되거든요. 아직 저희가 인사를 안 했거든요. 그러게요. 수영을 할 줄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 언어로 하겠습니다. 미나상, 갓세븐이 아이돌룸에 출연했습니다. 미나상. 코코까라, 따지아. 따지아? 다 지금 썩는 거예요, 지금 다 썩는 거예요. 코코다치오, 탁상. 서포트. 땡큐 베리 마치. 와, 무서워, 무서워. 예아! 아, 무서워. dizzy, 무서워. 하하하하하하 시작했습니다 일 transformation 여 الذي 바른다고 안녕하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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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맞봤어, 맞봤어. 맞은 봤습니다. 맞봤어. 이거 너무 어렵다. 진이 형이 배운데도 이렇게.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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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매운 소중. 제 손에 뭐가 잘 붙잡혔어요. 진이 형이에요. 진이 형이에요. 오셨어요. 염색이 많네. 고마워. 정말 군더더기 없는 포즈. 대박. FMS. 방금 배우 표정 봤죠? 엔딩 요정 누가 합니까? 엔딩 요정. 진이 형이 많이 잡혔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눈빛. 잘생겼잖아요. 진짜 진심으로 멋있었어요. 엔딩 요정. 진짜 진심으로 멋있었어요. 너무 멋진 엔딩. 너무 멋진 엔딩 요정. 너무 멋진 엔딩. 우리의 꿈은 조금씩 흘려져. 다. 이제는 정말 멋진 엔딩. 그대의 엔딩. 이겨내려. 머물러줘 방황하는 고민들마저 모두 너를 위한 것뿐이야 파도처럼 밀려오는 너를 너의 눈에 남은 내 수 있을까? 이런 애 불안한 모습들은 너를 떠나 보내지는 어느까? 바보 같아 보는 순이 되지만 때문에 지금의 한 why they make up 쌤 다 at! 한 명 belt 또 다시 어둠 있는 맘에 밀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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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눈에 비틀거리고 우리의 꿈은 조금씩 트여져가 내 손 날만해 내 꿈을 삼키기 전에 이겨내려 멍버린 정신을 잡아 정신을 잡아 빛을 끝까지 잡아 바로 윈드 스파이트 아 힘들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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